교차 팔 스트레칭 주요 운동 근육은 후삼각근이며 운동 횟수는 주 5일에서 6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깨를 이완시키고 한팔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상완을 잡고 스트레칭합니다. 30초간 유지한 후 10초간 휴식합니다.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때 팔꿈치에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운동 따라하기 양쪽으로 사회해 줍니다.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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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트 1세트 2세트 2세트 10초간 씌워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여 줍니다. 10초간 씌워줍니다. 이렇게 짧은 곳은 5초간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2분이 4분이 올라와 줍니다. 그래서 5초간 씌워줍니다. 10초간 씌워줍니다. 2세트 10초간 씌워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여 줍니다. 10초간 씌워줍니다. 3세트 10초간 씌워줍니다. 10초간 씌워줍니다. 3세트 10초간 씌워줍니다. 10초간 씌워줍니다. 10초간 쉬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여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여 줍니다. 10초간 쉬어 줍니다. 4세트 5초간 쉬어 줍니다. 10초간 쉬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여 줍니다. 5초간 쉬어 줍니다. 5초간 쉬어 줍니다. 5초간 쉬어 줍니다. 10초간 쉬어 줍니다. 진주 제2병원 5초간 쉬어 줍니다.